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승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여러분 앞에 선 게 세 번째거든요. 2015년 작년 올해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 그렇게 자주 오지를 않아서 책이 나올 때마다 초청을 해주셨고 또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꼭 아까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꼭 이 교회가 저의 한국에 있는 홈철치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여러분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주님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2022년이라는 올해가 저와 저의 주의분들에게는 참 힘든 한 해였어요. 저희가 교회를 섬기면서 젊은 부부들을 섬기는데 한 여섯 커플 정도 플러스 두 명의 싱글을 소그룹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는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다. 올해가 그냥 빨리 가고 새해가 와서 정말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참 올해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일을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데이잡. 다른 일도 하는 게 있어서 데이잡.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월가 회사에서 증권 분석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랫동안 참 주식 투자나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핫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신경을 썼고 희망을 걸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일반 고객들한테 권하는 것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권하는 분들이 많아요. 갖고 있는 자산 60%를 주식에 투자하고 40%를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균형 있는 투자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거의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은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주식이 떨어질 때는 사실 주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주고 고객에게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만드는데 올해는 아주 유일하게 제가 28년 동안 월가에서 일을 했는데 이런 해를 못 봤어요. 둘 다 떨어졌어요. 둘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25%, 30% 떨어졌다면 채권 역시 15% 플러스 떨어졌고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평균보다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덜 잃었다. 하지만 그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게이지인데 사실 그래요. 지수가 여러분 지수가 고객한테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것이 30%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25%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 말을 하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한테 4천만 원 주셨는데요.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수로 그냥 내드셨으면 2600만 원밖에 안 되죠. 잘했죠.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해였고 또 저희 주위에 한국도 그럴 것 같아요. 올해 전서부터 사실 팬데믹 일어나기 전서부터 미국에는 분열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국민들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의 차이든 종교의 차이든 다른 많은 빈부의 차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걸로 옛날에는 좀 그래도 우리 잘 살아보자 잘 이해해보자 그런 게 많았고 사실 서로를 헐뜯고 그런 것을 수준이 낮은 걸로 로우 클래스로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점점점점 사라지고 이것은 완전히 요새는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자신이 치고하는 소신이 무엇이고 이런 거를 내세우기보다는 반대편 사람들을 헐뜯고 그 사람들의 약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자신의 어떤 그런 위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서 참 어떻게 보면 분열의 그런 영향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안 좋은 그런 영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들도 그런 어떤 분열의 그런 힘이 지금 여러 군데 그렇게 교인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힘든 한 해였고 또 하나 하자마자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힘들다는 말 하면 도우면 안 되니까 하나만 더. 저희가 그랬잖아요. 젊은 부부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섬기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든 자발적이 아니든 지금 직장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을 찾고 있으면 불안하고 가면 갈수록 불안하고 또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예를 들어서 직장을 특히 커리어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은 직장을 찾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대개의 회사가 빠르다 그러면 진행이 빠르다 그러면 이력서 내고 인터뷰하고 인터뷰하고 인터뷰해서 만약에 이 회사가 굉장히 과정이 빠르다 그러면 한 3개월 후에 일을 시작하게 되고 보통은 4, 5, 6개월도 되고요. 더 길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함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양쪽에 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투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접. 투자.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다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어떤 그런 가치의 성장을 생각할 때 그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투자는 단기로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프로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장기, 장기. 오래 갑시다. 오래 보고 합시다. 적어도 3년, 5년. 뭐 진짜 10년을 생각하시고 이 돈을 묶어두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우리가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빨리 불려주세요. 이게 안 되거든요. 단기.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보다 더 빨리 돈을 성장시켜서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돈의 그런 바잉 파워를 키우는 거가 투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이 얼만데요? 요새 2%쯤 되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뭐 3% 벌어준다는 거예요? 그거 뭐 3% 에브리데이 하루에 3% 아니고요? 뭐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단기, 장기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저희들은 항상 우리 장기로 갑시다. 장기로 갑시다. 고객들은 더 짧게 더 짧게 내일 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삶을 돌아보니까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좀 길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꼬불꼬불하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많았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을 간 게 82년도거든요. 40년 전입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쭉 4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보면 꼬불꼬불 우여곡절 이게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길이 스트레이트 했어요. 그냥 진짜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단기단기하면서 오늘 괴로워요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빨리 이 상황에서 저희들 꺼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저의 초점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거를 오랫동안 장기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그리고 오랜 기간을 보면 오랜 기간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주셨는지가 아주 스트레이트한 그런 그림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두 번, 세 번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2015년에 제가 왔을 때 간증 들으시고 작년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그때도 간증 들으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좀 아멘으로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네. 아이고 많으시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제 백그라운드를 아주 간단하게 좀 빨리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백그라운드를 좀 스케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시각장애인이에요. 1급 시각장애인,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의미냐 하면 빛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방에 누가 갑자기 불을 켜도 저는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지 100일도 되기 전에 농내장이 양쪽 눈에서 다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약 8년 동안 저희 부모님이 정말 노력하셔서 그 시력을 좀 세입해보려고 완전 실명만은 막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22번째 할 때 그냥 세는 거를 포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적어도 22번 이상의 수술을 제가 받은 거고요. 사실 왼쪽 눈은 거의 시력을 돌대기 전에 잃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의사선생님이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왼쪽 눈은 거의 못 보게 됐고 오른쪽 눈을 가끔 오랫동안 봤어요. 그런데 7살 때 그 오른쪽 눈에 막막이 떨어지면서 막막박리가 오면서 그때 당시 1970년대 75년 74년, 75년 이때인데 그때는 한국에서는 막막박리를 그냥 손으로 깨면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막막이 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레이저로 다 수술을 합니다만 그때는 그냥 손으로 깨매서 이게 붓고 아물기를 바라는 그런 테크닉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을 이걸 트라이를 했는데도 결국 제가 9살 때, 만 9살 때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쏟아부었던 열정을 이제는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과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에 열정을 쏟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서울맹학교라는 학교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점자를 배우고 거기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학교에서 그런 특별활동 중에 하나가 종교활동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학교에서는 세 개, 세 군데의 단체들이 와서 그러니까 개신교, 카토릭, 원불교이라고 해서 세 군데에서 오셔서 월요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저희 가족이 사실 종교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는 불교를 많이 믿었다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저는 친구 따라 맛있는 거 주는데 따라 크리스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만 11살 쯤 됐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설교를 하셨는데 다 아실 거예요. 그 스토리가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한 맹인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멋지다기보다 제가 이 말이 저한테 진짜 와닿았던 이유는 이 질문,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제가 평생 들었어요. 집안 어른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아이고, 전생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너희 부모는 뭘 그렇게 잘못했다니? 똑같은 질문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장애나 우리의 불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탓이다. 우리 조상 탓이다. 이런 컨셉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이 개인 개인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거 당신이 개인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쿨하잖아요. 그리고 쿨한다기보다는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메이크 센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에 정말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모든 크리시안들에게 있듯이 이런 게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정말 현실화됐는지 예수님의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됐는지 저는 그게 언제였었냐면 13살 되던 해에 제가 성교사님 소개로 미국에 펀레이징 투어를 오게 되는데 제가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반주자로 남성 4중 창단의 반주자로 제가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때 방문했던 맹학교에서 필라데르 맹학교에서 저를 초청을 할 테니까 와서 공부를 하겠냐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찬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한국에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큰일이었어요. 아주 큰일이었어요. 학교는 말씀드렸듯이 특수학교를 다녀야 됐고 또 그때는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고등학교 코스가 없었어요. 아예 시각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고등학교는 그냥 실업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마와 침수를 가르치는 실업학교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대학을 갖겠다는 꿈을 꾸는 시각장애 학생은 고등학교 공부는 따로 하고 대입 준비를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해야 됐어요. 게다가 그때는 시각장애가 있다 그러면 원서를 받아주지 않는 대학교들이 원서를 받아주는 대학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국 교육의 찬스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고 또 더구나 진로의 찬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드렸듯이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다 95% 플러스 되는 분들이 암마나 침술로 진로 선택이 제한됐던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이 찬스가 정말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고 가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어도 못하죠. 눈도 안 보이죠. 예를 들어서 영어가 좀 불편해도 눈이 보이면 눈치로 다 잡아서 짐작하고 할 텐데 그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더구나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아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게 지금 암연하시고 좀 뜻깊은 거로 들리실지 몰라도 저는 그때 그냥 할 수 없어서 한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꼭 하고는 싶은데 다른 제 마음을 좀 안심시켜줄 만한 그런 컨셉이 없어서 좀 또 주워두는 건 있어서 하나님만 붙잡고 가자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생각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철회 예배 가고 그때는 진짜 금요 철회 예배가 철회 예배였거든요.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 아침까지 새벽 예배까지 하는 거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도 받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창세기에 나온 스토리들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예수님만 의존해서 먼 타국의 열다섯 살 나이에 홀로 가게 되면서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후에도 제가 정말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제가 맹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지만 보니까 맹학교에 있다가는 사실 미국 맹학교랑 한국 맹학교랑 달라서요 공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 특수 교육 시스템이 달라서 미국에는 시각장애만 있는 학생들은 거의 그냥 일반 학교를 다녀요. 일반 학교를 다니고 시각장애 플러스 딴 것들이 좀 도전이 있는 학생들만 맹학교를 다니다 보니 교육의 수준이나 열정이 굉장히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봤자 그냥 단어 한 100개 200개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학기 초에 시험을 100점을 맞았어요. 너무 쿨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요. 오늘 선생님이 문제를 10개로 줍니다. 그리고 답이 뭔지 가르쳐줘요. 다음날 시험이 나오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아무리 문제를 이해를 못해도 써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못하겠다 판단이 돼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한국이 더 낫다. 그런 와중에 성교사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교사님 친구가 저를 도와주는 그런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데 필라테피아에서 가까운 뉴저지에 계신 부부가 저를 도와주고 계셨는데 도와준다는 거는 크리스마스 때 놀러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방학에 와서 내가 여기 더 못 있겠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 얘기하고 내가 꿈꾼 거를 이루지 못하겠다. 여기서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애가 넷인데 아들, 딸 둘, 둘 해서 넷인데 내년이면 다 떠난다. 딸 둘이 남아있었는데 그러면 집도 크고 한데 우리랑 같이 살면서 여기 우리 동네 고등학교로 다니는 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하렐루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그렇게 오퍼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는 홈스테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이 찾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입양 절차 그런 거 받지 않고 그냥 부모가 돼줄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고 일반 고등학교에도 시골 고등학교에서 심학장애인 학생을 가르쳐본 선생님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복이 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이 없어서 그냥 한 번만 해보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의력 발휘하셔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고 친구들도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도 그냥 저를 많이 잘 받아줬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저도 들어만 봤던 하버드에서 학부 공부를 했고요. 대학원 MIT 슬론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은혜거든요. 누구를 잡고 물어보면 나는 그런 학교 갈 만했어요. 그런 사람들 있을 텐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게다가 진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도 우여곡절 여러 가지 꼬불꼬불한 그런 통로를 거쳐서 결국 월가에 애널리스트로 입사를 했고 지금 28년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강연을 할 때 문답할 때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한다면 똑같은 진로를 선택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는 말을 했어요. 제가 꿈꾼 게 많은데 의사, 교수, 물리학자 많았었는데 그런 똑같은 선택을 주고 뭐를 하겠냐고 그러면 애널리스트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인도하신 게 애널리스트로이고 저한테 잘 맞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또 또 세 가지만 더 너무 은혜기하다 보면 또 밤새기 때문에 철하의 배가 되어서 저는 사실 공부하고 직업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어른들처럼 그런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세상에 직업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준비 열심히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하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믿었고 그런데 뭐가 항상 걱정이 됐냐면 제 가족, 어른들이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이고, 얘를 어떻게 사람 구실을 시킬까 어떻게 할 때 제일 고민스러운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결혼을 어떻게 시키지? 아휴, 참 정 안 되면 그냥 시골에서 처녀 하나 데리고 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이들 있는데 말 조심하셔야 돼요. 다 들어요. 듣고 그것이 그 아이의 그런 어떤 상처가 되고 평생 그거를 갖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정말 모든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것은 많지만 받아주고 같이 평생을 살아줄 여자를 만나게 해주실까 그리고 그런 여자를 만난다 해도 자식을 낳고 같이 살게 되면 특히 저는 뭘 걱정했냐면 아들을 낳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아들에게 아빠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잖아요. 그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기 앉아계신 저 아내 그레이스를 만나게 해주셨고요. 아들, 딸 하나하나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하나 얻게 해주셨어요. 저희 아들 데이빗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9년 만에 결혼 후 9년 만에 보내주신 기적의 아기고 지금 180cm 키가 커가지고 아빠를 이렇게 내려다보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그러거든요. 아빠가 한 손에 바구니에 넣어 들고 다녔어. 그런 아기고 딸은 또 저희가 야나라고 야나미니시리라고 보육원 도와주는 비용단체를 지금 제가 공동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미국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받아주셨듯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유학시켜서 가정을 만들어주는 그 일을 제가 하면서 저희들이 하면서 첫 타자로 온 아이가 예진이 우리 예진이 지금 대학교 3학년 딱 만나면 그냥 미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영어도 하고 공부하는 그런 아이 너무 축복을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축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은혜 야나 이 야나 얘기는 아마 제가 전에 했을 거예요. 두 번이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스킵하고 그것도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제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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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맞는 지인들과 함께 이거를 공동 설립해서 지금 한국에도 사단법이 야나가 있고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베셀러 2015년에 나온 눈감이 보이는 것들 작년에 나온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스테디셀러가 됐지만 사실 저는 베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꾸준히 팔리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로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돌아보면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녀답게 하나님께로 제가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게 장기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 혹은 원하는 것까지도 아셔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딱딱 제공해 주는 그런 진위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 평생을 가면서 그렇게 때가 됐을 때 준비해 주시고 실천으로 옮겨주시는데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는 자녀답게 자녀가 뭡니까? 자녀가 부모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녀가 내일 우리 뭐 먹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나 진짜 이 일이 너무 수치스러운데 근데 자녀가 사실 건강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 부모와 자녀가 부모한테 그걸 숨기지 않죠. 그런 것처럼 자녀답게 하나님께로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마음 먹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해서 그냥 모든 것을 의탁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이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단기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제일 제 삶에서 도움이 된 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였어요. 크리스찬답게 세상으로 이게 그건데 저는 저는 팬데믹 기간만 빼면 28년을 혼자 출퇴근을 했거든요. 한동안은 뉴욕시에 살던 9년 동안은 뉴욕에서 지하철 타고 걷고 해서 이제 월가까지 월가의 맨하탄 섬에 제일 남단에 있는 위치한 그런 지역인데 거기까지 갔고요. 그래서 월가 라인 뉴욕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위험하고 더러운 지하철 28년 동안 2번, 3번 트레이닝 타고 다녔고요. 2003년부터는 제가 뉴저지로 이사를 했어요. 아이들 준비하면서 맨하탄에 살면 좀 그렇겠다 그래서 교회로 나가서 가정을 준비할 때 그러면 출퇴근이 좀 길어지고 좀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제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출퇴근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 와이프가 기차역까지 델타 줘요. 그게 뭐 집에 따라서 3분 걸릴 때도 있고 5분 걸릴 때도 있고 요새는 조금 더 걸리는데 이사를 가서 그러면 기사를 타고 펜스테이션이라고 뉴욕까지 오는데요. 그게 이제 직통으로 할 때도 있었지만 지난 2013년부터는 이게 갈아타는 대로 또 이사를 가서 뉴저지에서 한번 갈아타고 펜스테이션, 뉴욕에 있는 펜스테이션에 가서 차를 타요. 지하철을 타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 그러니까 두 번 갈아타는 거죠. 결국은 근데 펜스테이션이라는 곳이 서울역 같아요. 서울역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눈 뜨고 다니는 사람들도 자주 길을 잃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복잡해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하철은 달라요. 지하철은 항상 같은 데서 쓰고 같은 데서 떠나고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같은 데서 타면 내리는 곳이 똑같아서 도전이 안 되는데 뉴저지 트랜싯이라는 통문기차는 그렇지가 않아요. 펜스테이션에 도착할 때 어떤 트랙인지도 모르고 그 트랙이 뭐 1부터 24인가 있는데 얘기도 안 해줘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트레인이 이렇게 길쭉한 트레인이 쭉 들어가면 얼마큼 들어갈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이제 같지가 않아서 어떤 데는 쭉 들어가서 완전히 들어가서 내리고 어떤 데는 한 반 정도 들어가서 내리고 그러니까 딱 내리면 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뉴저지에서 출퇴근할 때부터 무슨 버릇이 생겼냐면 아침에 그전에도 큐티 같은 건 했습니다만 아침에 제가 묵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마음의 준비운동이라고 불렀어요 마음의 준비운동 세상을 복잡한 세상에 나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마음의 준비운동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꽤 오랫동안 했는데 생각 뒤를 돌아보면 또 다시 장기적으로 뒤를 돌아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출퇴근할 때 펜스테이션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현경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한 묵상도 하고 삶을 비춰봤을 때 내가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네 그리고 이제 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쭉 형태가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A, C, T, S Adoration 하나님께 찬미, 찬성 이렇게 하는 거 Confession, C 사죄하고 T, Thanksgiving 감사하고 S, Supplication 강구들이고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언젠가부턴가는 기도가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됐어요 대화하는 게 되고 진짜 하나님께 그냥 불평할 때도 많고 하나님께 정말 다른 사람이 옆에서 들으면 이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인도하시는 데 따라 찬성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제가 침실하고 제가 이거 하는 장소가 좀 거리가 멀어서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식구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많아서 이런 아침에 하는 마음의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는 날이면 사실 그런 도전들이 15분, 20분 펜스테이션을 헤매도 그렇게 빅딜이 아니에요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거 뭐 그냥 하루 그냥 조금 늦게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회사에 가도 월가라는 회사가 항상 스무스하지 않거든요 증시라는 건 매일 열고 증시라는 건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도 있고 제가 책임지는 어떤 회사가 뭐 진짜 4분기 보고 잘못해서 장사가 안 됐네요 좀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죄인이 되고 동료들한테 좀 싫은 소리 듣고 아 진짜 뭐 이 일을 때려치워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또 다시 집에 왔을 때 또 이제 그 가족들이랑 삐끗하는 것들 있잖아요 왜 또 제가 퇴근을 하면 저희 아내가 이제 또 반대로 역에서 픽업해서 이제 집으로 운전을 해주는데 이제 이분도 하루를 생활을 하셨으니까 하루가 매일 즐거웠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애들이 한 짓이 있으면 저한테 아주 그냥 5분 동안 좀 아주 액티브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리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만나자마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의 준비 운동을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아 그래 이 사람도 힘들었구나 그렇게 되고 그거를 뭐 좀 스킵했거나 완전히 안 했거나 좀 건성으로 한 날은 이게 잘못하면 싸움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거 제가 돌아보니까 제일 도움됐던 게 그건 것 같아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5년 반 결혼생활이 되고 28년 커리어가 되고 70년, 80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오늘, 오늘, 오늘 오늘, 그거를 차곡차곡 싸서 장기 돌아보면 아주 스트레이트했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아침에 뭐를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CTS라던가 옛날에 QT 그런 거 꼭 무슨 양식 작성하듯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차례 있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는 앉아서 그냥 그냥 조용히 조용히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 번도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기적처럼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영어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Impression이라고 말하죠 감동이라고 할까요 역사 성령님의 약간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생각 떠오를 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다렸다가 오늘은 이런 생각 하면서 시작하자 하고 저는 처음에 감사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때는 저와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가족 아내 가족 쭉 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 우리 야나 스태프들 우리 야나 아이들 계속 외부로 외부로 나가서 이제 다 기도하고 어떤 때는 이제 반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도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죄를 신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게 제일 좀 어렵기도 한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다 알거든요 그 전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입을 다물었어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을 때 가끔은 입을 열었어야 되는데 잠잡고 있었을 때 대개는 그거예요 대개는 대개는 제일 가까운 사람 와이프한테 내가 너무했다 그러면서 속삭이는 아니야 그 사람이 더 더 잘못했어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지워버리고 내가 좀 잘못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고 속죄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구를 하는데 강구는 거의 리스트가 있긴 한데 저희 우리 소그룹 저의 주위에 아파서 어려워서 다 있는데 그것도 어떤 때는 리스트 따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나는 사람들 대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아주 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마련해 주신 집을 떠났는데요 하나님 잘 지켜주세요 잘 봐주세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또 또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 마음의 준비운동 제가 영어로는 Calisthenics of the heart 이래서 글도 쓴 적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러면 그 아까 목사님께서 다들 같이 읽으셨죠 이 성경 말씀을 좀 잠깐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렇게 돼요 번역이 약간 다릅니다 영어하고 약간 달라서 한국말로는 그 삼상 삼절이 아마 인자와 자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영어로는 이게 Love and Faithfulness 로 되어 있어요 Love and Faith 목에 걸고 마음판에 사귀고 이렇게 항상 붙잡아야 되는 게 영어로는 Love and Faithfulness 사랑과 충실함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식구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사랑 그렇게 되어 있고요 충실함 마찬가지예요 충실함은 신실함 그런 건데 그런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신앙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가족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충실함 신실함 그런 것을 아주 몸에 부착해서 살아가라는 거를 저는 항상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오늘 내일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거 5절에 나온 말씀 이거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나를 그렇게 믿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내 실력이 그런 걸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학벌이나 그런 커리어적인 어떤 그런 성공을 한 사람들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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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너무 하나님께 다 의존하고 의탁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금 고3이고 이 친구가 내년 가을이면 대학을 갈 텐데 여러분 미국 대학교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나요? 사립대학은 지금 한 아주 좀 이렇게 아이한테 좀 조심해서 먹고 조심해서 입고 집에 좀 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1년에 8만 일쯤 돼요 그러면 1년에 1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년 교육을 한다고 하면 4억이에요 그리고 사립학교가 그렇고요 주립학교를 하게 되면 그게 한 반 정도 좀 되거든요 그래도 비싸잖아요 저희 딸은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 아들은 그럴 그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 와이프가 자꾸 물어보거든요 우리 괜찮아? 괜찮아? 저 와이프한테 계좌 안 보여줬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지금 와이프한테 고백을 했네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얘가 뭐 진짜 기적적으로 장학금을 받든 어떻게 해주시겠지 설마 설마 아이들 둘 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또 사람들이 월가이너리스 그러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줄 알거든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상상한 것보다는 더 많이 벌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것 같이 많이 벌지 못해서 사실 그것도 그렇고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부자가 되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쓰는 게 더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제 상황은 우리 옛날에 제가 다닌 그 뉴저지 찬양교회 목사님 책임이에요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삶이다 너는 너는 그런 어떤 현찰이든 어떤 탈런트든 너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게 너의 일이다 그러셔가지고 그분 책임이에요 사실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명처를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여와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영어로는 그렇게 하겠네요 acknowledge him in always 그게 저는 진짜 크리스찬의 롱텀 장기적인 태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번째 라인 제목이 자녀답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볼 때 진짜 올해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2022년 한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인플레이션 많이 올라가고 받는 보수는 올라가고 있는커녕 어떤 분들은 내려갔다고 하고 직장인 안정 잃는 분들도 있고 더구나 또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어떤 이태원 참사나 그런 일도 있었고 주위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꼭 올해만이 아니라 미래의 불투명함 또 여러 가지 가족관계 직장에서 동료들 관계 금전적인 거 어려운 것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루 차이라고 12월 31일 지나서 1월 1일 2023년이 됐다고 해서 뭐가 또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새해를 기다리고 2022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모든 그런 삶의 어려움, 힘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삶의 정말 좋은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 하나님께 다 돌리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설날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는 자녀답게 그리고 그 평생을 위해서 그런 한 평생을 위해서는 오늘 크리스찬답게 세상으로 세상의 모든 챌린지와 모든 일들을 크리스찬답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은 아침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오늘 일어난 일을 또 묵상하시면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시고 마음의 준비 운동이라는 게 꼭 아침에 해야 되는 거 하도 모닝퍼슨 그런 걸 제가 많이 들어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과 정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번이나 여러분 앞에 우리 오른교회 교인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런 역사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있을 거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지만 왜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 아 진짜 내가 너무 살기가 어렵다 그럴 때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그것이 뭐 가족의 배경 지금 금전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자식들 마음대로 안 되죠 자식들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 아들 마음대로 안 되가지고 그런 것들 다 통틀어서 하나님 왜 왜 왜 이게 맹인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현실적인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여러분의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 번째 이 교인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또 이 메시지를 또 리코딩으로 들으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아시고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신실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하나님을 따른 예수님을 따른 크리스찬답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말씀 행동으로 말로 증언하게 해주시고 그런 일을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